지난 15일부터 시작된 고수원 피해로 지금까지 양식장 물고기 2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15일부터 어제까지 양식장 4곳에서 2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오늘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면역력이 약해진 물고기가 날이 갈수록 폐사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층 해수를 끌어들여 평소 수온이 16도에서 17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난 15일 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고온의 표층수와 저층수가 뒤섞여 수온이 급격히 상승해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